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당시에 문재인이가 검찰개혁을 한다며 경찰의 힘을 얼마나 많이 키워주었습니까 사실상 검찰을 잡을 수 없으니 경찰을 친민주당 성량, 친문재인 성량으로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패약질을 했습니까 전라도 출신 총경들을 초고속 승진시켰던 문재인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문재인과 또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한 것이 검수완박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경찰들 난리가 났습니다 수뇌부 불허령도 무소용 막장사건 터졌습니다 경찰들의 이러한 일탈 그 충격적인 이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찰 수뇌부 불허령도 무소용, 음주폭행, 성매매 등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막장사건 터져 최고 지휘자 특별경보 발령에도 멈추지 않는 경찰들의 탈선 일선 경찰관들의 탈선 러시에 곳곳에서 기강해의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의 불허령에도 아랑곳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관들의 비위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선량한 시민과 주목다짐을 하는가 하면 충격적인 성매매와 범죄 조직과의 결타까지 비위 정류도 그야말로 천태만상입니다 경찰들이 이러한 막장사건에 왜 가담이 되었을까요? 일련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개인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엄중한 상황입니다 속 썩이는 자식을 일컫는 금쪽이, 금쪽이에 빗댄 경쪽이라는 우습게 소리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어쩌다 경찰은 동네 북을 자초하게 됐을까요?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관들의 비위에서 비롯한 국민들의 불신, 불신에서 시작한 사기조화 사기조화에서 비롯한 경찰관들의 사명감, 하락을 가장 큰 충격적인 원인, 충격적인 이유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찰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궁극적으로 경찰관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어하고 있습니다 저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청장으로서 참 송구스럽고 시민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는 경찰 수뇌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초강수 대처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비위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6일 서울청 기동단 소속의 한 경장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후 같은 달 15일과 16일에는 기동단 소속 경찰 직원들의 음주폭행,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저 총장은 같은 달 16일 집적 서울청 기동본부를 찾아 기강 바로 세우기를 당부했으나 불과 7일 후인 같은 달 23일 기동단 소속 경사가 또다시 음주폭행 시비에 심하렸습니다 엿새 뒤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는 불법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이런 막장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 내부가 썩었다는 반증이라며 일선의 탈선이 계속되자 보다 보다 못한 윤희군 경찰청장은 오는 4월 11일까지 기위행위를 한 경찰관들을 가중처벌하겠다라며 특별경보조치를 발영했고 저 총장은 서울 전경찰서에 음주자재령까지 내렸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강동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순경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됐고 지난 9일 서울청 기동단 소속 한 경위는 술에 취해 시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액구준 지휘부에 속만 타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한 경찰고의 관계자는 소속 경찰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퇴근 후 일과를 일일이 간섭할 수도 없고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일선에서는 경찰이 14만 거대 조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렵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직원이 많기 때문에 비위 발생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항변입니다 중간 관리자급인 한 경찰관은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가 대거 적발된 적은 사실이나 전체 인원이 많다 보니 비위 발생 건수가 더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수가 아닌 비율로 보더라도 경찰관들의 범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2022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76만 3681명 중 4262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중에서도 경찰 공무원의 경우 13만 8491명 중 1730명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체 공무원 범죄비율 0.6%보다 2배 많은 1.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찰관들의 기강잡기도 중요하지만 직무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인구가 약 13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일탈 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며 주치자나 범죄자를 대하는 직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높은 점도 경찰관들의 비위와 연관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준태 교수는 직업 특성상 엄격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계를 내리되 평상시 직업의식을 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이죠. 그냥 법대로 쳐놓아야죠 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충격 경찰이야 범죄자야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배정보 유출한 경찰 수사 대상인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된 인천의 현직 경찰관들이 조직원에게 지명수배정보를 유출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직위 해제된 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은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명수배정보를 확인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 측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개는 압수수생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정보 유출 경위 및 군품 수수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 광명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압수수생하는 과정에서 이들 경찰관의 비위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초 경기남부경찰청에 알렸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경찰관 두 명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들에게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야 범죄자야 과연 경찰이 이러기까지 썩었나? 라며 네티즌들은 경찰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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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